파트 분배는 랩 파트가 지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랩 파트가 지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안무를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 역동적이고 막 되게 막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이 지금 길어요. 수비웨이도 지금 여기서 랩만 하고 있지. 너도 노래를 좀 어느 파트를 가져가고 노래도 좀 하는 애가 자꾸 너무 랩 뭐 저기 쇼미동 언니 나왔으면 좋겠다는 랩만 혼자 하고 있길래. 그리고 이제 3대 팀이 전문 래퍼라서. 그러니까. 제대로 붙으려면. 너네가 색깔을 다르게 괜히 나다랑 붙어가지고 비교당하지 말고. 진짜 저 꿈꿔요 맨날. 노래도 하면서 좀 나눠서 좀 다른 게 갖고 가봐. 그리고 노래 파트는 1절에서 세라 님이 훅 부분의 뒷부분을 하시잖아요. 지금. 거기 부분이 조금 되게 불안하게 들렸어요 실제로. 그래서 1절에 그 반절 훅 부분을 조금 다른 멤버들도 혹시 더 소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. 한 번 후렴 좀 불러보셔서 톤 체크 한 번만 좀. 아 네. nobody's on me now. 나만의 빛을 찾아봐. 그래 나는 너니까. I'm the one of me. 되게 잘 부르시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 2절 파트를 세라 님이 조금 책임져 주시고. 그 다음에 유진 님께서 나머지는 거기를 받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안정적으로. 네.